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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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매주 일요일 업무 기생 기회 citrofon 리액션 ובər 어려웠지 investigative ents . 이제 알 것 같고요. 이게 진짜 반대가 돼버렸네. 성운이 형이요? 안 할 것 같은데? 어우 진짜 긴장된다 근데. 약간 이게 뭔가 긴장되면 말이 엄청 으으으 이렇게 돼요. 엄청 빨라지면서. 느긋하게 해야겠다. 성운 씨를 대신해서 1일 은행장이.. 1일. 성운 씨를 대신해서 1일 은행장이 됐는데 정말 막상 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제일 더 배울게요. 자막 by 우리의 이야기, 규현의 연애소설이 19위 괜찮아요? 목소리만으로 진한 감동을 전하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화가 17위 괜찮아요? 그럼 저희는 2월 첫째 주 그럼 저희는, 그럼 저희는 이거 약간 되게 밴딩이 들어간다 그럼 저희는 자꾸 되게 사투리처럼 보여요 그럼 저희는 2월 첫째 주 K차트 1위 우모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이제 카메라 이어서 이제 끝났고요 곧 있으면 생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훈이 형이 이제 막 떨려고 그랬던 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성훈 씨가 아까 전에 아 성훈 씨래 아까 전에 성훈이 형이 아까 전에 이제 카톡으로 정원아 화이팅 느낌표 2개 이렇게 딱 간결하게 왔어요 아까 맨 처음보단 덜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리허설에서 오늘 실수 없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너무 잘생겼어요. 팀원 중에 한 번도 왔어요. 좋습니다. 어휴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훈이 형 앞으로도 더 응원할게요. 엔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저번에.. 아까 전에 뮤직뱅크 하면서 봤는데 아래 폴라로이드 러브가 23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일단 폴라로이드 러브가 이렇게 역주행? 아니 역주행 맞나요? 역주행을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고 더 좋은 음악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폴라로이드 러브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스! 우리 흥! 도전으로 보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